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둘을 구분하죠? 이게 하느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느낌받을 수도 있고 정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라 이렇게 해서 또 느낌 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가 저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천국을 구하세요 이렇게 여러 느낌 하느님 나라 참나자리를 여러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구해라 그 다음에 또 하느님 정의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하느님 나라의 느낌 중에 천국이라는 느낌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구분하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같은 자리인데 나눠서 설명하신 구분을 짓고 계시다 이것도 느끼실 수도 있고 좀 구분을 느껴볼까요? 왜 굳이 두 개를 고론하셨는지 여러 하나님 성령 자리도 여러 표현이 있을 텐데 왜 길이니 진리니 안 쓰고 나라와 정의를 구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을 거고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천국 갈 걸 생각해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이게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랑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 두 개를 강조하고 싶으셨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탐진치의 충족보다는 하나님 뜻을 구현해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천국 들어갈 거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 정토에 들어갈 거 그거 생각하시라 그것만을 구하시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탐진치도 충족이 될 겁니다 하늘이 다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죠 생육하고 본성하라 이건 인류가 멀리 퍼져야 돼요 인류는 퍼져야 됩니다 지금은 인류가 많이 퍼져서 그렇죠 인류가 망하면 인류가 퍼지지 않으면 번식하지 않으면 거기서 보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인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힘든 여건에서 나온 말들이겠죠 어떻게든 인류여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온갖 고등 침팬치들이 날뛰겠지만 거기서 또 돋닦는 이가 나와서 이 우주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인류에게 알려주고 예전 성자들처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또 하자고 부추기겠죠 지금 시대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 부추기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유튜브로 부추기니까 예수님 같으면 참 막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야 되고 물리도 한번 걸어야 되고 이게 빵 오병이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토를 권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육바람에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정토에 가는 거죠 그렇죠? 저 같으면 여러분 탐진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육바람을 닦아서 정토 갑시다 그러면 나머지 탐진치도 다 충족됩니다 육바람 일 안에서 다 구원 받을 겁니다 탐진치도 이 소리죠 탐진치도 이 소리죠 탐진치도 이 소리죠